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진도를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 두 번 바닷물살이 무섭고 거칠게 흐르는 곳. 임신대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승의 현장인 명량해업입니다. 진도대결을 건너기 전 좌측으로 전라우수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전라우수형은 사적 제535호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시대 수군체계는 남해안의 외구 침범에 따라 민감하게 변했습니다. 고려말부터 조선초에는 특히 남해안의 외구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이에 조선세종 때 전라수형이 해남으로 옮겨졌고 성종 때 이르러 여수의 전라좌수형이 따로 설치되면서 해남은 전라우수형이 되었습니다. 전라우수형에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손경래 집에서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첩을 받은 이순신은 구례와 곡성, 순천, 보성 등을 거쳐 한 달 보름여 만에 진도의 벽파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명량의 물줄기를 뒤로하고 진을 치기 어려워 하루 전날인 9월 15일 조선수군은 전라우수형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라우수형에 들어서면 바다와 접해 있는 곳으로부터 울돌목의 거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420년 전 거룩한 승리를 거뒀던 바다의 울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고래하는 이순신상입니다. 쉽게 만나는 장군복을 갖춘 동상이 아닌 관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채 시름에 잠겨있는 인간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라 더욱 정감이 갑니다. 진도여행을 가는 길이라면 전라우수형은 반드시 들러야 할 곳입니다. 또한 그 전에 해남군 문내면 소재지를 들러보셔야 합니다.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의 승전을 기록한 명량대첩비 그리고 법정스님이 태어난 생가터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전라우수형의 건너편 진도타워는 꼭 올라봐야 합니다. 전라우수형과 진도대교 그리고 회오리치는 울돌목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적으로 지정된 전라우수형의 위상이 조금은 올라간 듯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